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흐름 좋았죠? 지금의 플로우와 흐름과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신 게 하나 있는데 AIM 이라는 기업 관련돼 가지고 문의 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한 번씩 다 총괄적으로 오늘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우리 HLB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보내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저희 허브긴즈TV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거? 저희가 매일 아침 당일 주도주가 될 만한 뉴스와 관련 종목원들을 매일 아침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브긴즈TV 카카오톡에 들어가셔가지고 허브긴즈TV라고 쓰시면 저희 채널이 나와요. 저희 채널 추가하시면 그만큼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 꼭 다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투자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허브긴즈TV의 성공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을 하는 이런 투자사의 경우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고객과 클라이언트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과 직결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와 저희 인생을 사실 갈아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누릴 수 있으실 만한 그런 혜택들. 허브긴즈TV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꿀을 빠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 빠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뭐라고 오늘 뭔지 딱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거 딱 맞추시면 제가 칭찬드리겠습니다. 그쵸? 쇼커버입니다. 쇼커버 나왔어요. 오늘 쇼커버가 나와주고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단식 하락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계단식 하락이 보이는데 어떤 가격을 돌파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4만 1,200원으로 돌파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낙폭 과대성 반발 매수세가 쇼커버로 늘어져서 반등이 세게 나와준 거예요. 다른 종목도 이렇게 안 올라갔어요. HLB만 HLB와 셀트리온의 스케트 바이오 쪽에 쇼커버가 강하게 나와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AIM이라는 기업 관련돼서도 제가 코멘트 살짝 드리자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AIM이라는 기업이 지금 거의 뭐 공장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HLB가 AIM을 인출했는데 AIM 화성 임차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3G 전자공장은 일거리가 없어서 공장 대부분의 일거리가 있을 때까지 문 닫는다는데 점점점점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So what? 무슨 상관이죠? 그거랑 주가랑 무슨 상관이죠? 뭐 실적 좋다고 HLB가 올라가나요? 여러분? 제가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거 한번 HLB 실적이 막 좋으면 HLB 주가가 올라가나요? 2차 안재 관련 기업군들 실적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 막 올라가나요? 기분 틀이 달라요. 바이오 기업에서 바이오 기업에서 지금 상황에서 HLB의 실적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해요. 그리고 AIM이라는 기업 관련돼서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업은 이 뭐라고요? 코로나 사태의 특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제가 AIM이라는 기업을 HLB가 왜 인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무제표 뻥튀기 하려고 인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왜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포장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래에 포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재료 모멘텀 터지면서 주가 막 올라가면서 6만 원 돌파해줄 때 HLB의 리포트를 딱 띄우는 거지. 근데 AIM이라는 기업을 통해가지고 재무제표 뻥튀기 시켜가지고 겉표지가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만들어내는 그런 레파토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AIM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단순 명목상으로 어느 정도 그들의 기술력을 흡수하고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겉표지가 바이오 기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수를 한 기업이 AIM이라는 기업이었고 AIM이라는 기업에서 매출이 나와주지 않고 공장이 논다라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주가의 단 0.1%도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 악재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고요. 호재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HLB가 우리가 알고 있을만한 그런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막 나와주게 되면 더 자극적인 호재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주가는 올라가주지 않아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악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그 악재보다 더 많은 악재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주가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재가 적응되고 호재도 적응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제분들께서도 고년도까지 제가 붙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HLB가 사실 이번 턴에 이 4만 1,200원 돌파해주고 다시 한 번 더 4만 5천원 구간까지 올라가주려는 이런 일련의 액션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딱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추석에 전원구간이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공매도를 쳤었던 이들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 숙고벌을 해나가면서 수익 증산을 하고요. 주가 올라가면 또 공매도 치고요. 그러면서 현물도 팔고 공매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파생시장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투자전환의 구간이라고 보시지 마셔라.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카카오톡 채널도 꼭 추가하셔서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 많은 도움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3분 허브리핑도 드리고 무료수준 종목도 드리고요. 이벤트도 제공해 드리고 허브 아카데미 기초 강의도 드리고요. 장전에 오늘의 주도주와 뉴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들 받아가시고요.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검색 아이콘을 누르시고 여기서 허브긴철TV 검색 후에 채널까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